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과 직권세력의 폭주를 막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윤 총장이 한 언론 매체와 검사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하루종일 화제가 되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 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더욱더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시도는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작신 발언을 쏟아냈고 자신이 밉다고 국민들은 인질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두 번째 인터뷰 관련 소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소식을 보면 어제 윤석열 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해서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어보니 윤 총장은 검사장이든 총장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좋은 자리에 보내준다라고 수사를 접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 그까짓 건 중요하지 않다면서 검찰 것을 안 빼앗기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학들하고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야 하고 승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다면서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잠깐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면서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가지고 부패범죄 대응 역량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총장 밑에 있는 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물어보니 윤 총장은 내 밑에 있는 검사들을 다 빼내가도 좋다면서 검찰총장 뒤 밖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을 만들면 되고 내가 다 갖고 나가라고 이미 이야기했다면서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수사 기소를 합치자는 뜻이고 반부패수사청이라든가 금융수사청, 공안수사청 등의 형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을 해가지고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대체 왜 범죄를 수사하는가 그게 안되면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거둬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은 그거를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결국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한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준비이고 지난해 부산고건과 지검에서 수사는 소추에 복무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수사의 목적은 기소와 유죄 판결 처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검경군 합동수사로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가 있었는데 당시의 합동수사였지만은 소추권자인 민간검찰과 군검찰이 주도를 했고 직접 하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직접 수사 건수가 준다라고 하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직접 수사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써 사실 문민정부 이후에 검찰의 반부패, 경제사범수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한국사회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고 검수 완박이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힘 있고 권력 있고 세도 있는 사람들은 치의 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고화될 것이며 이것은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당한 돈을 횡령하면 감옥에 가야하고 하급자만 처벌받고 상급자들은 처벌을 안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100개의 법을 만드는 만큼 하나라도 안 지켰을 때 확실히 메스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메스를 통해서 나머지 법들이 지켜지는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건들, 힘 있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을 확실히 고치하는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이런 사건들은 국익을 걸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해외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화이트 칼라 범죄가 급증을 할 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게 뉴욕주 맨해튼 지검하고 연방 뉴욕 남부지검으로 선출직 뉴욕주 맨해튼 지검장을 30년을 한 데 이어가지고 존 F. 케너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직 연방 뉴욕 남부지검장을 8년을 역임한 로버트 모겐소에 대해서 글을 써도 열정을 쓸 수 있다면서 미국 갓부들의 시세 조정이라든가 내부 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박살을 냈고 그 혜택은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로 불법과 비리를 아작을 내니까 뉴욕 증시,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중수청에 대해서 영국특별수사검찰청이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 제조도 없었던 영국이 특수청을 만든 것이고 프로드라고 해서 사기범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경제부패범죄수사청을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오죽했으면 그랬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돈이 뉴욕으로 가고 대형 부패가 횡행하니까 런던의 자본시장을 지키려고 특수청을 만든 것이라면서 사법시스템 자체가 달랐던 영국이 심지어 검찰 제도 자체를 1985년에서야 뒤늦게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특수청이 생긴 것이라면서 수사기소를 불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 더 정확한 말이고 그 조직이 바로 특수청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증권합수단도 없었다면서 사기꾼 소고를 만들자는 것이냐라고 대물었고 이러다가 은행이 불법 대출 등으로 흔들린다면 어떻게 범죄 대응을 할 거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이거는 국민들의 이의가 직결된 문제로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고 국민들도 무관심하면 안 되는 문제라면서 꼭 아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반칙이라는 게 왜 생길까라고 물으며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신고를 잘 못한다면서 힘이 있는 놈한테 맞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는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친 인사가 있었고 총장 징계 국면도 있었지만 자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를 했다면서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고 중수천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이익을 인질이 삼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면서 검찰이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행사하고 인지수사도 하면서 서민 사건들까지 직접 수사를 했는데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면서 검찰은 서민들의 법질서 기관이 아니라 힘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하고 반칙을 벌여서 힘 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은 것이고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윤석열 총장은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1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수사권 조정과도 차원이 다른 문제고 힘 없는 약자,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양되는 느낌을 가지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은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는가 라고 물으면서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리스크를 줘야 하고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민주주의가 내실화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좌파나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권층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직권 세력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수사 기소가 분리된 중수청은 역사의 후퇴라는 뜻인가라고 물어보니 과거 대검중앙수사부가 금융 비리 수사를 했다면서 모럴 해저들을 처단하고 중형을 선고받게 해가지고 금융 부실 수사를 막는 것이었고 수사를 안 하고 놔둔다면 저축은행과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한다면서 이러면 공적 자금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틀어 막아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전부 해고를 당하고 상거래 채권자, 영세 자영업자들도 돈을 못 받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의 반칙과 갑질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다 범죄로서 학교 동문길이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않고 문제는 돈이고 그게 곧 범죄라면서 보수와 진보를 따질 필요는 이제 없고 이제 서민사건은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검찰이 1년에 하는 소수의 사건은 거학 척결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사건은 기록도 많고 증거 조사할 것도 많다면서 사건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법 집행이고 특히 이런 사건은 법정에 가면은 아주 사소한 증거를 획득해야 하는 방법조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처럼 법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은 착수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중대범죄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면서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본인이 정무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상당히 정무 감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인터뷰에서 포인트 두 가지는 바로 거악, 척결,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현재 집권 세력이 상당히 거슬릴만한 그런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집권 세력은 집권 기간 내내 자기들이 바로 정이고 국민들을 위하는 게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프레임을 지금 뒤집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은 집권 세력이고 그 중에서도 조국이라든가 황운하라든가 문 대통령이라든가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고 최근까지도 검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바로 힘 있는 사람들인데 힘 있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쫓고 있다는 얘기는 마치 조국이라든가 이번 정권의 실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오버랩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수사청을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얘기가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인터뷰에서 확실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잘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해당 인터뷰를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지키고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영상 네 ز